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 체승관 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오늘 뭐 빠지는거는 뭐 당연히 어느정도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이정도 흔들림에 만약에 뭐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은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멘탈적인 부분이나 흔들릴 필요가 1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배당 챙겨서 나가신 분들은 나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 배당 말고 저는 배당 보다도 삼성전자를 끌고 가기 위해서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너무나도 좀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100개 이상 달아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댓글 달아 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오늘 빠지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릴 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고점에 계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에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고점 매매 보다도 눌리는 거를 보고 매수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막 초보자분들이 고점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 제발 나무를 보시지 마시고 좀 숲을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사람들한테 관심이 좀 없을 때 미리미리 잡아 두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거를 잡을지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몫이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방에서 반도체 라인 5개를 다 잡아 놨어요 잡아놨고 10% 이상씩도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뭐 저를 못 믿겠다 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좀 잡으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가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당연히 뭐 빠질 거를 뭐 어느정도 예상은 했어요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1% 내외 이정도 빠지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흔들리지 마시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댓글 보면은 뭐 삼성전자 뭐 어떻게 좀 빠졌네 많이 막 이렇게 말씀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삼성전자로 흔들리면은 진짜 다른 주식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배당 때문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빠지는 것은 이미 다 머릿속에 다 저는 계산을 해 놓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넓게 본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좀 지지 라인 자체를 여기까지 한 7만 5천원 라인 까지를 좀 지지선으로 하면은 다시 한번 자 7만 5천원 라인을 뭐 이렇게 떨어진다 라고 해도 여기를 지지선으로 하고 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7만 5천원 밑으로 빠진다 라고 해도 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밑에 7만원 밑에 까지 빠지면은 아 이제 슬슬 좀 비중을 추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뭐 지금 당장에 뭐 오늘 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까지도 무조건 봐야 되고 무조건 제발 대대 손손 물려주겠다 이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댓글을 보니까 아직 좀 매수를 못해서 막 엄청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6만 5천원 이쪽 라인까지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을 때는 자 보시면은 그래서 들어가는 것보다 5만 7천원 이 라인까지 일단은 기다려 보신 다음에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5만 7천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외국인이랑 기관들 좀 평단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6만 5천원 까지도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이 섹터별로 쪼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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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6만 5천원 까지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안 온다 라고 하면은 또 제가 또 매수가 정정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당장에 삼성전자를 사겠다 라기 보다도 이거는 6만 5천원에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다른 좀 반도체 쪽을 반도체 관련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에서는 지금 반도체 5 형제가 아 대박이에요 그냥 날라 다녀 날라 다녀 오늘 하나는 뭐 고가 경신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 이때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제발 빨리 오셔서 반도체 못 잡으신 분들 이거 하나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텔레칩스 텔레칩스 잡고 이 다음에 무언가를 또 잡을 거라고 여러분들한테까지도 힌트를 드렸고 이거 무조건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비코 전자 에요 아비코 전자 텔레칩스 다음에 아비코 전자 자 이거를 제가 vip 방에서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vip 방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진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제가 거짓말 치는게 아니라 텔레칩스 다음은 아비코 전자로 무조건 들어갈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나야 되요 이거는 저희가 방에서 7,550원 이하로 좀 모아갔던 종목이 이기 때문에 알고 7,550원 이하로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느끼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이거 반도체 3총사였다 4총사였다 5총사까지도 늘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수익이 너무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좀 다른 거를 좀 팔고 또 다른 밑에 있는 거를 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아씨 반도체 딱 꽉 찼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 거를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여러분들 저는 자신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자반바 자반바 저만의 자반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벤트 50명은 끝났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받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내년에는 뭐 반도체로 먹어야죠 반도체 스윙 내야죠 여러분들 반도체 스윙 내야 되니까 좀 빨리 오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아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10%씩 깔고 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내년 되면 진짜 어떡하려고 무서워요 저도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섭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좀 재밌게 수익적인 부분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아비코 전자를 좀 왜 추천을 방해다가 드렸냐 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최고로 관심 있는 거는 지금 디램쪽 DDR5가 분명히 내년에는 이게 반도체 쪽에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이제 랜드 쪽이 핵심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 DDR5 자 이거 DDR5가 이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분명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 둬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뭐 때문에 의심을 하시는지 제가 다 너무 속이 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한 한 종목이라도 좀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그 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지금 다섯 종목 다 수익 중인 부분이 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한 종목도 못 건지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좀 준비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뒤늦게 와 가지고 막 이게 반도체 나는 언제 살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서운해요 제가 서운하기 때문에 무조건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 주가라는 게 계속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ddr5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적자인 폭이 컸어요 지금 작년에 적자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 뭐 크게 흑자까지는 아닌데 내년부터가 진짜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가는 폭이 너무나도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거를 우리가 잘 타고 들어가서 눌림목의 매수까지도 깔끔하게 해야 되고 지금 모멘텀 자체는 ddr5 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삼박자가 다 갖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자 규모가 25억에서 좀 30억 정도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25에서 30억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추진한 사업 효율 하랑 좀 이제 고객사 다변화 효과로 3분기에는 좀 15억 원 선으로 좀 많이 줄어들었고 4분기 전사 실적은 매출액은 좀 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% 가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 손실은 3억 원으로 좀 적자는 되고 있는데 항상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내년 시즌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은 좀 반도체 공부를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하셔야 된다 혼자서 하기에는 좀 힘들다 하시면 좀 저랑 같이 하시면서 반도체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게 이런게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막 자꾸 무언가 막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솔직히 짜증나요 반도체 공부하는 거 짜증나 자 그리고 아비코 전자랑 이제 수동 부품 뭐 제조 이런 본사 매출은 좀 연말 it 부품 재고 조정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감소가 예상은 되요 감소가 예상은 되는데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감소 폭도 너무나 줄어들고 다시 수익적인 부분이 날 수 있는 좀 이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무 플러스 차트 이게 너무나도 완벽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멘텀 이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거를 제가 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몇 종목 좀 압축을 시켜 놓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반도체 진짜 제가 최대한 뭐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좀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좀 구독도 많이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솔직히 전공정 후공정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말에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댓글이 음 댓글도 우리가 좀 봐야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은 뭐 많이 달리진 않았어요 저는 항상 뭐 댓글로 보고 뭐 항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여섯 분 삼성전자 여섯 분 이분은 진짜 계좌 박살나라고 저는 저주를 할 거구요 그리고 제가 뭐 1시간 전에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여기 10분 계시네요 이분들도 계좌 박살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저는 저 싫다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은 저는 눈뜨고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품고 저는 저주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좋은 댓글 많이 달아 주시면은 여러분들이랑 좀 재밌게 소통도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주식이라고 해서 자꾸 삼성전자 분석하고 뭐 이거 다른 거 반도체만 분석을 하면은 지겨워 요 지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좀 라디오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사연 써서 보내주시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같이 뭐 소통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 욕 빼고 악플 빼고 좋은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시면은 좀 같이 재밌게 좀 소통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반도체 아직까지도 밑에 깔려 있는 게 조금 많아요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딱 딱 말씀을 드리면은 자 테크윙을 살짝 보고는 있는데 이것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눌렸을 때 좀 굉장히 유심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원익 qnc 도 올라갔는데 지금 굉장히 올라간 반도체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에 매수를 한다 라기보다도 좀 눌렸을 때나 혹은 이거에 걸맞는 재무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10만원 까지는 무조건 끌고 간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거 솔직히 뭐 만약에 제가 지금 산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이세가 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좀 들고 가고 싶어요 들고 가면서 좀 나중에 딱 삼성전자에 딱 주면서 너 학비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못한다 그래 너 이거 가서 뭐 구멍가게라도 하나 차려라 이렇게 이렇게 길게 보던게 삼성전자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97년도 IMF 때 항상 어르신들 후에 많이 해요 여러분들 3 그때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서 진짜 다음 세대한테 물려 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뭐 더 이상의 뭐 분석을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 내려가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올라올 거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뉴트리 뉴트리 좋아요 진짜 뉴트리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24,100원 이하로 좀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무적인 부분을 봐도 뭘 뜯어봐도 너무나도 좋은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pbr 밴드 라인에서도 지금 중기 그 다음에 퍼 자체도 지금 하단에 꽂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뭐 이런 것도 보게 되면은 51선 밑에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갔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가 좀 다시 한번 만났다가 힘을 붙어서 올라가는 이 부분 이런거 차트 보조지표도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하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다권이다 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파란색 시그널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아시게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알 턱이 없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조지표라도 좀 이용을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여러분들 재무적으로 좀 안전한 거를 하시는 거를 저는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거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말고 뭐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기다리셨다가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신전자를 말씀을 드리는게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당장에 뭐 사서 몇 프로라도 올라가는 거를 드릴까도 생각을 했어요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드릴 때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원리를 어느 정도는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댓글을 보면서 자꾸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눌리는 거를 보고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에 사서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 지금 이 패턴에서 이렇게 밑에서 받쳐 놓고 매수를 하니까 더 안정적이구나 라고를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좀 댓글에 좀 남기지 마세요 자꾸 얌체처럼 앞에만 보시는 분들을 분들 보다도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댓글에서 저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